여성에게 자궁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이자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궁에 혹이 생기면 여성성이 상실된 것 같은 자괴감과 좌절감마저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궁에 생긴 혹의 대부분은 양성으로 수술하지 않고 종양만 태워 없앨 수 있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절개와 출혈 없이 종양을 비교적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하이프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흐리 혹대로 갔다가 혹 굳혀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은 반갑지 않은 존재임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궁에 생긴 혹 역시 달가올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기 여성의 절반가량이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여성이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자궁의 혹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여성 메디파크 병원 여중규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자궁에 생길 수 있는 혹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자궁에 생기는 종량을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근종, 성근증, 그 다음에 합쳐서 성근종 이 세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종과 성근증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한 덩어리 샀는데 그 안에 살코기가 너무 질길 정도로 고무처럼 씹히지가 않을 정도입니다라고 했을 때가 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블링을 조금 있게 넣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기름덩어리를 줬을 때는 씹지 못한 기름덩어리를 성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이루는 근육 세포 중에 사이사이에 있는 분비선이 근육화가 이루어져서 돌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을 성근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왔을 때를 합쳐서 성근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은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자궁 안에 생기는 악성들은 자궁 내마감 그리고 자궁 육종 그리고 자궁 경부암 여러분들이 가장 산부인과 오기 싫어하시는 게 굴욕의 의자에 앉기 싫어하시는데 그 자체가 자궁 경부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경기와 갱년기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이 보통 자궁 육종, 자궁 내마감이 잘 생기는데 요즘은 출산을 자꾸 안 하시다 보니까 30대 후반부터 자궁 내마감이 발생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발 조건에서는 보통 생리를 하는 여성은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살부터 55세, 59세까지도 요즘 생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에 생리하는 나이가 10살까지 당겨지고 또 폐경되는 나이가 59세, 60세까지 가다 보니까 혹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약 10% 이상씩 더 증가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20대는 30%, 30대는 40%, 40대는 약 60% 이상 발생하니까 거의 지구 여성의 반 이상이 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았든 결혼을 했던 상관없이 임신을 하지 않으셨을 때에 훨씬 더 혹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기 생리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늦은 폐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족력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이모, 언니, 이종사촌, 외할머니 이런 직계, 목의 혈통 중에 그런 유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70% 정도가 유전에 의해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은 실제로 근종이 커지기 전까지는 크게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333 종량이라고 보통 하는데 종량이 생긴 줄 모르고 3년, 종량이 있다고 듣고 알고서 3년 그러다가 치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3년 그래서 333 종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초기 증상에서는 약 한 3분의 1 정도만 느낄 수 있는데 대다수는 못 느끼시고 대부분 첫 번째 진단이 초음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없더라.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내가 나이 탓인가 놀아도 맨날 피곤해 죽겠네. 라고 해서 만성 피로 때문에 갔더니 자궁에 종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종량이 자라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자라봤자 약 한 1cm, 1.5cm밖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초음파 봤을 때 이상 없었는데 오래 보니까 있다더라. 라고 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피로감만 옵니다. 놀아도 피곤하고 이래도 피곤하고. 그런데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2단계가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 통증, 복통, 다리 통증, 골반 통증.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증가되게 되면 3단계가 뭔가면 생리통이 없던 게 생겼어요. 있던 생리통이 심해졌어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방광염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없던 변비가 생기거나 변비설사, 변비설사가 반복된다든지. 그래서 여기저기를 배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항상 비녀를 동반할 정도로 생리학 과다하다든지. 한 달 내내 생리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덩어리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 라고 한다는 이런 증상들이 가장 종량의 마지막 징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전에는 보통 90% 이상에서 보통 평균 0.5에서 1cm 정도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년에 1cm 정도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1cm 정도 그런데 빠르게 자라는 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3cm인데 갑자기 지금 10cm가 됐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봤던 선생님이 잘못 보셨거나 오래 보는 선생님이 잘못 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궁 성근증이 자라는 혹인지 몰랐다. 내지는 의사가 그냥 괜찮으니 있어보라 했다. 그리고 자궁 벽이 두꺼워지는 게 그게 혹이에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시는데 다 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량의 근종과 성근증을 다 일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혹을 키우는 이유가 무작정 폐경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반반의 이유 중에는 의사가 계속 권했기 때문에 참았다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폐경될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10년째 계속 생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편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치료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또 혹이 있다고 하면 이게 설령 양성일지라도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임신을 앞둔 가임기 여성에게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자궁에 생긴 혹 그냥 놔둬도 되는지 크기가 작다고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치료 방법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보통 크기가 초기에 작을 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치료의 필요성을 환자 자신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차피 달달이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본인 스스로가 불편감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한 5년 정도 키우면 타쿠 공만해지는데 그때부터 슬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느꼈을 적에 크게 나누면 수술적 치료와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가 나눠집니다. 수술적 치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다 개복 수술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앙절개처럼 옆으로 이쁘게 째줍니까? 보기 싫게 세로로 째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25년, 27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복관경 수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한 발전을 이뤘는데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멀티포트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에, 배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배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실제로 개복하지 않고 5mm짜리 흉터를 남기면서 수술을 했다면 이제는 한 수를 더 떠서 그 여러 개의 구멍도 싫다고 해서 3.5cm에서 4cm가량의 한 개의 구멍을 통해서 하는 싱글포트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다는 걸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한 개의 구멍으로 여러 개를 주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5mm와 1cm 구멍으로 다 됩니까? 아니면 구멍은 하나인데 3.5cm 이상의 큰 구멍이 납니까의 차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수술적 치료에는 뒤에 말씀드린 하이프라고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혹을 파괴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이프라고 하는 거는 생리양을 감소시키고 생리통도 감소시키고 종량세포를 파괴해서 혹 사이즈를 줄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생감이 꼭감되게끔 작게 만들어서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예전부터 경구용을 입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아주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 중에는 피임약이나 특수루프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치료 효과가 보다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하든 하이프로 태우든 어떤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피아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조사대는 약 40년 전부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으로 나온 약들은 한 4년, 5년 전부터 미국에서 개발돼서 먹는 약으로 혹의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그런 전문 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따르는 생리통도 마찬가지인데 생리통이 있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자궁 적출합니까? 이게 아니고 실제로 생리통을 완화시켜서 신경 조절하는 그런 약물들은 25년 전부터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멀티포트에 대해서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구멍을 여러 개를 절개 흔을 가지고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멍을 여러 개 뚫는 방식이 먼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서 혹의 종량의 개수가 얼마나 많든 크든 상관없이 자궁을 보존하거나 자궁을 적출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포트의 수술에 있어서 어떤 의사가 어떻게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궁 적출과 보존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나이 출산 종량의 위치 개수 크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궁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고 나는 자궁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암인 경우에는 자궁을 보존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적출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포트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보니까 흉터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정도 5mm짜리 두 개 또는 5mm짜리와 1cm짜리 한 개 정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싱글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두 손을 벌려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모아서 타다 보니까 싱글포트의 한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살리거나 난소를 살리는 경우에 있어서 쉬운 케이스들은 가능하나 어려운 케이스들은 어렵고 그 다음에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싱글포트로 수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마취 시간이 조금 연장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좀 회복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복관경이라는 수술 자체가 주는 의미가 2주가 지나면 등산하고 헬스하고 골프치고 테니스 치실 수 있는 정도의 회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복관경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통 병원들이 조금 더 쉬운 수술을 권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적출하세요. 안 그러면 폐경될 때까지 참고 살아보시든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이나 장기 유착이 됐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자궁 살리는 데 최고 기술이지만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다. 또 자궁이 굳이 필요한가. 혹의 위치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싶어하는 게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항상 로봇가 직접 수술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이 만들어진 경우는 먼 거리에 있는 장거리 또는 원격을 조정해가지고 장거리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앉아서 강원도 오지에 있는 분한테 장비만 있으면 여기서 원격 조정을 해서 컴퓨터를 조절하듯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단 보험이 안 돼서 비싼 수술 그리고 고액의 수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기계를 하더라도 의사가 잘하면 자궁을 보존할 수 있지만 비싼 기계를 가지고도 자궁을 적출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앞서 보신 그러한 기구 장비를 로봇 팔에다가 연결을 해서 원격 조정으로 앉아서 수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 혜택을 받는 복방형 수술에 비해서 약 5배 내지 7배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섬세함과 정교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손맛이 없습니다. 손끝에서 만져지는 작은 미세한 근종들이 만져져야 되는데 장비가 만지다 보니까 손끝에서 오는 손맛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방형 자궁근종 시술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세 가지 케이스가 지금 현재 마치 감자 또는 생강처럼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이 다발성인데 거기에서 수술하고 나시면 저렇게 자궁을 한 땀 한 땀 다 꿰매가지고 원래 보존을 함으로써 원래의 기능과 모든 것들을 보존해준다 라고 생각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소종량 시술입니다. 오늘 난소는 별개의 문제지만 난소종량 역시 3, 4cm가 50cm가 되든 30cm가 되든 간에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난소암만 아니라면 난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 수술 전과 수술 후처럼 저렇게 다 같이 탁구 공만한 크기로 다시 만들어주는 사례들을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관경을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유착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보이는 게 장막인데 어쨌든 거미줄처럼 안에 다 유착이 돼서 들어붙어 있더라. 그랬을 적에 보통 시술을 잘하시는 분들은 유착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냥 복관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이 보호자분들한테 개복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음파 상에서는 유착이 된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막상 카메라가 들어가고 나서야 확인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개인적 차이가 있게 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종량만 태우는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마치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돋보기에 햇빛을 보아서 종이를 태우던 원리랑 같다고요? 네, 비슷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자궁의 종량에다가 초음파를 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돋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개짜리가 있고 여섯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어떤 보통 방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자궁 모형도 안에 있는 근종을 외부에서 배 바깥쪽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종량만 선택적으로 파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걸 줄여서 하이프라고 하는데 하이프라는 말이 영어의 앞자리만 따져서 하이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되는데 요즘 시기로 하면 고강 집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배에다가 어떤 기구 장비를 올리고 배 속에 있는 종량을 초점을 맞춰서 태우는 그리고 이 열을 통해서 없애게 되는데 그러면 하이프가 뭐냐 초음파를 어떻게 태우는데 라고 했을 때 종량을 이루는 세포들은 열에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도에서부터 세포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초음파를 직접 쏘아서 65도에서 100도씨까지 끌어오르게 하다 보니까 종량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우리나라의 허가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이프를 얘기하자면 보통 사물화에서 절개를 하지 않고 통증이 없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출혈도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취를 하지 않는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는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통증을 조절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 통증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하시고 나서 생각보다 별 거 아니네요. 내지는 증상이 바로바로 사라지니까 어? 이거 희한하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치료 영역도 다양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영역들은 조금 국한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방암, 뇌종량, 간암, 최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쓰여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이프 장비의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점점 더 안전도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단일 렌즈와 멀티렌즈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애기를 가져야 될 사람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계 안전도에 따라서 되는 기계와 되지 않는 기계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누워있는 모습으로 누워서 배에다가 직접 이렇게 장비를 설치를 하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있는 혹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원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술 과정이 참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종량이 없어진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이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일단 술자리, 부부 생활 아니면 과격한 운동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의사가 무조건 하이프를 권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궁 적출하기 싫으면 무조건 하이프를 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프 시술이 무섭거나 경제적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면 무조건 적출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보통 하이프 시술이라고 하면 장이 유착된다던데요. 방광이 유착된다던데요. 아니면 자궁이 곤죽처럼 된다던데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이프를 모르는 의사나 하이프를 모르는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상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워 계셨을 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만약에 6, 7cm의 사이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 공만한 혹이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혹을 태웠더니 이게 말라서 쪼그라들더니 나중에 타쿠 공만해지더라 또는 매출이 알만해지더라 2, 3cm 이하로 줄게 되는 그림을 옆에서 보여줍니다. 다만 줄어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이프 하면 태우면 바로 아이스크림 독도식이 막 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늘 조직을 파괴하고 서서히 서서히 6개월 동안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은 바로 다음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증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이즈가 6개월 지나서 3년까지 그 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 장비 같으면 1년 안에 50% 정도밖에 안 줄었다면 지금은 약 70%, 80%까지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여성들에게 더없이 좋은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 밖의 또 어떤 좋은 점들, 장점들이 있나요? 네, 복과기용 수술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한데 하이프 시술은 하루 정도에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시술 시간이 약 1시간에 2시간에 다 끝나니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거나 출근하실 수 있고 과격한 운동, 술자리, 또 부부 생활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수술을 통하지 않다 보니까 수술 없이도 자궁을 보존하면서 증상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몇 회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우리나라 보험 제도에서 실비보험에서 어느 정도 환급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프 시술이 통증도 거의 없고 시술 기간도 짧아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또 모든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이프를 하니까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니고 실제로 5cm 이하에서만 한 번 시술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크면 클수록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횟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이스크림 녹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좋아지는데 보통 시술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완전히 좋아져 있는 증상들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년까지 계속 꾸준히 추적 검사를 6개월마다 해야 된다는 불편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95% 정도는 효과를 보는데 0.5% 정도에서는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상의 변화가 없다든지 이것보다는 하는 자체가 여러 번 하려니 너무 지겨워서 못 하겠다. 내지는 하이프 시술 받는 그 자세가 가만히 갇힌 자세로 누워있다 보니까 공황장애를 느껴서 못 하겠다. 내지는 비용 부담이 아무리 보험에서 돌려주더라도 조금 나는 비용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이랬던 사례들로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1,200 사례 중에 약 한 5분 정도는 이런 이유로 수술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모 인터넷 앱을 들어가 보면 방광 손상, 대장 손상, 장 손상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의사의 시술적인 실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비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6개짜리 멀티렌즈로 하는 장비들은 혹을 포인트를 맞출 때 조금 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근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핵심만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근종을 진단받았을 때 놀라실 필요도 없고 울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치료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불편할 때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수술적 치료를 할 거냐. 그다음에 비수술적 치료를 할 거냐. 자궁을 보존할 거냐. 자궁을 적출할 거냐. 이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술하기 싫은 사람, 전신 마취가 어려운 사람 아니면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치료로 인해서 내가 다른 걸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에 빨리 하는 방법과 일주일 입원해서 한 번만에 다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궁을 보존하나 적출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자궁은 신체기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큼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으로 자궁 건강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여성 메디파크 병원 여중규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